1, 2, 3, 4, 4, 5,3 1, 2, 3, 5 신분을 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실사분しく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야? 뭔 되도 않는 소리야 뭔 사운드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되가 방송을 못하겠대 뭔 되도 않는 소리야 내 말 들리시는 분 손 어 내 말이 잘 들려야 될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테스트 둘 둘 셋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 말이 안들리나? 잘 들리는구만 뭐 사운드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되대 미친놀이 하고 있구만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모드를 짬뽕에서 섞어먹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실수 있을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말이죠 불러옥이 없네요 좋아 여기서 뭔가 많이 뺄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많이 뺄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피플 모르겠고 뭐 타이틀 카피 뭐 몰라 그냥 아무거나 해 그 다음 드랍! 오케이 드랍으로 하고요 SSSSSSSSSS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한번 해볼께요 이게 뭔을 다섯명의 피플로 하고 드랍으로 에어드랍으로 할 것이다 오케이 자 카산드라 오늘은 카산드라 클라스 거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맵은 세개는 뭐 적당하게 하구요 뭐든지 적당하게 적당하게 적당한게 중요한거에요 아이비 모신분들아닙니다 어서오세요 비비기이용티욱은 뭐야 동원금 뭐냐 비경대 그게 있네 짧은말 쓰는 사람들이 좀 있네 어... 걸러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줄것은 숙청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급과 숙청 두개가 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인것 같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살사람은 살고 죽을사람은 죽을거에요 알빱입니까 살사람은 살고 죽을사람은 죽을겁니다 와우 자 요번에 새롭게 이제 BM레이저를 계산해냈는데 이친구들을 현장에 투입할겁니다 예 그럴거에요 이친구들을 현장에 투입해낼겁니다 그래서 뭔가 신박하게 뭔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뭔가 여러가지를 만들어 볼건데 뭐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BM레이저가 투입되면은 그냥 쭉쭉 다 쓸리는거지 으아 이 거북이 형 빨리 안불러와 뭔 놈에 불러오는데 하루종일 걸려 빨리 불러오지 않으면 널 분해시켜버리겠다 오케이 불러왔구만 일단은 전병격 준비가 끝났구요 예예예 저 옷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폴아웃보에 그거 맞습니다 폴아웃보에 파워슈트 들고왔습니다 어떻게 들고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폴아웃보에 있는 파워슈트를 여러분 리몰드로 가져왔습니다 신난다 일단은 제가 하는 리몰드에는 각종 모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 출처는 창작마당입니다 스팀 창작마당 그리고 모두 궁금하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물어봐야 저는 몰라요 저한테 백날 물어봐야 저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모드가 다 들어가는지 영어땅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몰라요 한국어로 적혀있으면 내가 설명을 해주겠는데 영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자 그러니 뭐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저격소 총 12개다 화로운 식사 200개로 스타팅 끊을게요 갑시다 모두 직접 안찾음 개이득 나는 모드를 직접 안찾아요 우리 뭐니야 정보부와 매니저와 방송 뭐니야 보조팀이 있는데 말라고 내가 찾습니까 하이비엠 오신분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뭐니야 이 훌륭하고 멋지게 생긴 여우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우가 아주 훌륭해보여요 와우 이 정도면 여우 이거 괜찮지 않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초방식 뭐냐 드랍지역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 계시구요 끝내줍니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드랍지역에 폭탄사슴 계시구요 폭탄사슴 화면 잘 나오지요 화면 잘 안나오나 화면 잘 안나오나 아이고 화면이 잘 안나오는구만 오케이 자 이러면 잘 나올겁니다 자 이러면 잘 나올거구요 자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땅굴파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땅굴을 파는 것을 주목적으로 여기겠습니다 어 괜찮은 땅굴지대가 저기 있네요 어 일단은 뭔가를 하기 전에 자 언제나 몇백거나 몇천번에 연습했던것이다 자 일단 여기 쓸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탱고를 뚫고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구를 오연용용 아 뭐냐 다섯줄로 내가 쭉 뚫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거 들어올겁니다 여기는 적어도 그게 들어올거기 때문에 어 그 창고 언제나 우리 창고는 매우 커야되요 왜냐면은 금방 창고 다찹니다 이게 리몰드 하시면서 아이씨 뭐 창고 너무 큰거 아닌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마세요 후반지 나면은 창고가 여러분들 상상을 뛰어넘을겁니다 어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이게 옛날에 컨테이너 기능이 없으면은 예 창고가 정말 더럽게 커야되요 자 일단은 창고는 대충 이정도로 하면 될거 같구요 그 다음에 어 정보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어차피 여러분들은 정보부를 만날일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여러분들을 우리 비경대에 적대적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보부와 만날일이 없을겁니다 예 어지간해선 자 됐고 자 각방 하나씩 쓸게요 각방 어 정보부를 보기전에는 정보부를 보고 멀쩡한 산업을 내가 본적이 없지 자 오케이 우리 정보부는 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다 왜냐 정보부는 자기가 정보부를 걸리는 순간 어 착출되기 때문에 어 사라지기 때문에 어 절대로 발각이 안되 발각 안되는데 최소한 어 어 완유지를 신경쓰고 있는 부대라고 어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 그래야 남의 쪽에 뭐냐 간첩시키기 편하거든 어 누군 누군지 말해줘버리면은 어 어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전부다 비밀에 부쳐져있어요 그래야 다른데 간첩시키 좋지 어 우리하고 싸운다 어 자기팀에 간첩이 맨나 없나는 무조건 확인해보는게 좋을거야 어 아마 무조건 있을거거든 어 어 우리하고 전쟁을 펼치고 싶은건가 어 어 간첩이 있나 없나부터 확인하세요 어 아마 우리하고 전투를 벌이면은 어 신나는 간첩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을겁니다 대충 어 어 창고 이 정도면은 충분할거 같다 어 이 정도면은 충분할거 같구요 어 어 이거 작업하는데 오래 안걸려 금방 다 작업하기 때문에 어 어 태초에 우리는 이때까지 경력으로 만들어진 어 비엠레인저가 대기하고 있으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어 비엠레인저의 능력은 자고로 세계최고입니다 어 어 적을 완전하게 부셔버리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 일단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어 창고를 이제 로비처럼 쓸거란 말이야 어 어 물류의 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창고를 로비처럼 쓸거구요 어 뭐 이런식으로 해놓을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제작하거나 뭐 그런것도 다 창고에서 관리해버릴까 어 그게 솔직히 좀 편하긴 하거든 음 창고가 식당점 생산난지가 되는거지 음 어 일단은 여기 창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개 일곱개 여덟개인가요 어 여덟개 여덟개인데 아홉개 열개 열한개 열두개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개인지역 다 만들었구요 한 10일동안 만들거 크기다 어 BM레인저는 불가능한게 없습니다 어 우리는 이때까지 오리지널 노드를 정말 지겹도록 해왔기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더 편한 빠른 진행을 위하여 BM레인저라는걸 창조해냈습니다 어 그분들은 어 리몰드 역사상 지금 제가 교환해서 엄청난 능력치질을 가지고 계시구요 일단 말랩은 다 기본이구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모드를 섞어서 만드신 어 인체공학적으로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하루안에 끝내겠습니다 작업 시작해라 시작 빔 레인저는 자고로 여러분 최강의 존재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스탠바이하면 그냥 밀어내는거에요 와 와 와 쓸어버려 가득 muscular олог 이섭 обы 자 됐구요 밖에 있는 식량 안쪽으로 운반하구요 우린 정말 지겹도록 이 리몰드라는 게임을 해먹었기 때문에 용사들이야 용사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먹여살릴 생산단지를 또 하나 구축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주력 콜로니의 주력적인 딸기를 생산할거구요 그 다음 여기는 약뿌리를 생산할겁니다 자 리몰드 최강의 방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쪽에는 이따가 연구하고 집어넣으면 될거같고 오케이 작업해 쌍미러내 일단은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한데 대리석 가공이 지금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목재로 지읍시다 목재로 일단은 모든 문 관리하고 목재로 일단은 모든 아 야 벽이잖아 내가 미쳤구만 오랜만에 리몰드에서 그런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거 같구만 나무를 일단 싹 다 달고요 처음에 그 대신 우리는 처음 스타트할때 그 자원 하나도 안들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 처리지역으로 쌍옹기고 오케이 어 리몰드는 여러분 인간 생체공학의 거의 최 어 뭐냐 우리 BM레인저는 사람 생체공학의 거의 최강자들이야 어 거의 맥스 기술을 올려서 만들어낸 놈들이기 때문에 그냥 괴물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10 이게 안무너지는게 10까지 10분 괜찮거든 어 10 10 어 10 10 그 다음 여기도 10 11까지 되던가 10일하면 무너질텐데 맞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난다 오랜만에 해갖고 야 옮겨 여기는 이제 철이구요 안에 이제 석재나 이제 이런 쓸잘데기 없는것들 여기 보당할거야 아마 맞는걸로 아는데 오케이 10일까지 문제없네 자 10일까지 문제없고 이거를 곱하기 4 어 여기는 처리구역을 보관할거야 여기가 돌같은거를 보관할 단지구요 어 보자 중간에 센터 뚫어서 네 구멍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4군데 있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야 옮겨라 야야 잠시만 아 몰라 이래 해 뭔가 잘못한거 같긴하지만 원래 중간에 문을 달아야되는데 중간만 놔둬야되는데 뭐 실수를 한거 같긴하지만 몰라 그냥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곳은 이제 처리구역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옮길거구요 어 이거 벽이라고 내가 잘못봤어요 어 제가 이제 잠깐 휘가닥 해가 그런지 잘못본거 같으니까 그냥 이제 뭐 집중해갖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로 그거부터 해야되는데 어 생산 연구부터 일단은 바로 해야되거든 어 연구를 바로 타야되 어 뭔가 추가된 것도 생각해보단 많구요 거의 다 모든게 더 많구요 연구작업 때부터 일단 실시해가 어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어 전력은 제가 어 연구를 해야됩니다 해야지 이제 또 다른 전력이 나와요 어 지금은 전력 없이 버텨야합니다 자 연구 악마가당 말고 일단 석조가공부터 벽돌부터 만들어가 작업준비하자 서둘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냐 가구 침대 강철 침대 하나 기다려봐 강철 침대를 오케이 이렇게 쭉 놔두면 되겠다 참 우리가 콜론이 지금 12명이거든 자 개인방 하나씩 어 병영을 만들면 효율적이긴 한데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실내보장 됐으니 한 3일까지는 보관됩니다 이제 냉장기를 달아갖고 여기 안에 온도를 낮춰야되요 통나무장사게임 통나무장사게임 예 뭐 통나무장사게임이긴 한데 오늘은 뭔가 좀 평화주의자처럼 할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속죄해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라면 이까지 파일거고 이것도 벽으로 갈아야되네 오케이 어 제발제발제발 소리봐 벌레소리 극혐 딸기가 잘 있고 있고 다음에 약불이도 괜찮고요 딸기 하나 완성되면은 어 이제 되고 지금은 어 지금은 저쪽이 가갖고 나무를 좀 어 더 확보해야됩니다 나무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생산 제한을 어 싹 다 어 여기 엄마들은 말립 뭐 전부 다 만능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놔야돼요 오케이 작업 시작해 운반작업 계속하고 그 다음에 바다 어 바닥 여기를 오려버려 어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버려 신나게 어 신나게 바닥을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서 이동속도 올립시다 오케이 작업 시작 쓸어버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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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M레인저는 무방으로 3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BM레인저의 기술력을 저희 찬양을 해야합니다 야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대체 어 신체 개조에 거의 맥스 상태 그러니까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신체 개조를 끝마친 부대입니다 밥만 먹고 무방으로 3위를 버티는 부대에요 어 야들은 그냥 괴물들이에요 사람 죽여도 멘붕 안하구요 사람 죽여도 멘붕 안하구요 사람 죽여도 멘붕을 하지 않습니다 어 전쟁의 백테랑들이며 어 정확도는 저 거의 스나이퍼 스코프를 눈에 박았으며 놀라운 친구들이에요 어 뇌에 이상한 짓은 다 해놨습니다 뭐 쾌라케로 박혀있고 뭐 별의별게 다 박혀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뭐든지 가능할 겁니다 참고로 재밌는거 하나만 알려주면은 비엠레인지의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운반수량 435개구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 작업속도가 건설속도가 5,499% 예 어마어마하죠 수확 실패향률 0 그 다음에 부품교체 실패향률 0 파종 4,000% 거의 웬만해선 다 1000%가 넘습니다 전역 다운속도가 1,2,3 이에요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 노가다른 노가다른 다 해놨지 야들이 총까지 들잖아 괴물이 따로 없을걸 참고로 지금 야들이 장착하고 있는 것은 바렛입니다 대물저격총이에요 아르마의 링즈같은겁니다 이거는 그냥 적을 일격에 보내버릴 수 있어요 어 우리 비경대의 주총이기 때문에 아마 강화하면서 같이 내려온걸로 파괴됩니다 어 개인당 하나씩은 다 지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알만하지 숙총이 뭔지 알게될꺼야 두들겨 맞으면 한방에 갑니다 보자 얼마나냐고 오케이 그러면은 보여줄까 아 입마들 놔두면 썩잖아 아직까지 멀었어 좀 이따가 자 이거 이제 옮긴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해야지 총소를 해야지 총소를 하면 돼 아직까지 덜 옮겼어 다 옮기고 있어 괴물이라니까 괴물의 괴물 무기에 자 총소 시작 깔끔해질겁니다 야 연구 연구 실시합시다 연구를 한놈이 맡아서 해 전기 과제라고 전기 과제가 있다고 장기 과제 이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잠시만 왜냐면 이거는 전력이 아예 없거든 괴물이야 이 친구들은 무조건 괴물입니다 장기 과제는 뭐야 아 설마 연구 안하고 깨는 걸로 해갔나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깨 깰 수가 없는 거잖아 아 근데 장기 과제 장기 과제는 뭐야 연구를 첫 번째로 해 너는 연구를 무조건 첫 번째로 해라 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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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 깔끔해졌어 베이스가 매우 깔끔해졌어 자 훌륭합니다 자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첩 싹 버려갖고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대대적으로 석취가공 썼고 엘렉스터 전기 연구합시다 어 여기를 정말 재밌는 거를 이제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 어 여기는 이제 나무를 심을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을 거예요 어 굉장한 나무를 심어버릴 겁니다 일단은 소나무 여기는 대 큰 지역은 소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뭐 그냥 대충 감자를 심든지 뭐든지 야 심어 엎어버려 빰빰 나 발에 중간에 하나 있다고 어 발견해가 뛰어났어 오케이 거의 산업화 자 빨리 연구해 어 우리는 뭐 더욱더 연구를 해야돼 여 꽉 찼나 야 베이스 안에 있는 거 싹 옮겨 좁잖아 복잡복잡하잖아 다 옮겨 베이스 베이스를 어 깔끔하게 만들라고 그 다음에도 할 일이 없으면은 또 한탄 더 늘리지 뭐 자 11 자 11 그 다음 11 여 누구 한명 죽어도 씨 모르겠다 11 11 그 다음에 11 오케이 오케이 다섯 칸 하고 오카이 업하라 아 쭈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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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한강에 사시는 분들마다 그 독궁을 먹으셔가고 이상해지신 분들 그분들 맞습니다 어 일단은 괴물이기 때문에 뭐든지 됩니다 그 처리 장소를 확장 그 처리 장소를 확장 처리구에 확장 처리구 확장 처리구 확장했고요 옮겨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옮겨 더욱더 열심히 옮겨 오오 깔끔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바닥 바닥을 다듬어 깔끔하게 바닥을 모조리 다 담그고 야 이정도는 돼야 이제 뭘 좀 할 수 있지않나 맞지않나 이정도는 돼야 이제 뭘 좀 할 수 있는거지 좋아 바닥다듬기 끝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옮기고 어 청소 시작해 아 석재가공 하나 열었지 그러면은 이제 절삭작업대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 중앙방에서 이제 절삭작업을 할거거든 목재 좀 남아있나 자 자 절삭작업대를 만들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어 총 네명해서 작업을 할거 같고요 나무하고 뭐 자원 필요한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저 위에 저 위에 너구리요 너구리랑 일건 내 캠 어 내 얼굴 어 이게 캠방이야 어 제 얼굴입니다 어 제 입모양이나 제가 어딜 보냐에 따라 어 이제 저 너구리가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내가 입벌리고 있으면은 자 입벌리고 자가 눈을 감으면 내가 눈을 감은거야 아 캠방 맞지 야 틀린소리나잖아 아 아 아 캠방이 맞기는 아직 틀린소리나잖아 어 신기하지요 어 이게 바로 비엠국의 기술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엠국에서는 불가능한게 없습니다 어 거의 씹 이러다가 진짜 종교단체 하나만 만들겠다 고라지 보니까 자 전원스위치 발전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어 아직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야 뭐 움직이는 소리가 막 쑤쑤쑤쑤쑤거리냐 자 석재제작 오케이 석재제작 그 다음에 석재제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석재제작 좋아요 어제는 웃겨주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적응되면 괜찮아 이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아 캠방 캠방 내 페복은 난 어차피 회복을 하니까 딱히 나는 그런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 자 좋아 근데 방어하기가 좀 뭐같다 이게 이렇게 이어져있었으면 방어하기가 정말 편한데 여기가 방어하기가 좀 골치가 아프네 맵이 작아서 그렇게 크게도 못하겠어 자 온도 온도 환풍기하고 아직 그거 안되있네 야 빨리 연구해 그렇지 다음 다음 연구를 할라면은 영어로 되어있어서 뭐라칸지 모르게 이건 배터리잖아 빨리 연구해 빨리 하란 말이야 그렇지 좀더 빠르게 어우 깨끗해지고 있다 탱탱탱탱탱 처음 구해볼거야 네 우유 태항제님이 원래는 없지 않았나 quara 어디순간부터 여기있는데 어 principal 흐 ID 우린 자 이제 생산기사 도축작업대 하고 여러분 이제 도축작업대하고 도축작업대하고 전기스코프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신한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것 좀 갈아버리고 너희들은 그냥 쭉 돌진해가지고 깔아놓고 제법 뭐가 좀 있나보네 광물이 좀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외부광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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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강철 오케이 야 가라 싹 가라 강철 들고와 자원 채취를 시작하라 훌륭하지 않나 알람방송이 안와서 야구보다 뛰어왔습니다 훌륭하구만 왠진 모르겠는데 요즘 방송이 내가 이제 뭔가 미쳤는지 영 제정신이 아니더라구요 뭔가 이상한짓을 좀 하더라구 정착민 대기중 할일로 없이 놀고있네 오케이 다음 그 다음 미소전자공항 말고 제일 기본적인게 없네 생산 이제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야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 뭐야 이게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 12일까지는 이게 안 무너지나 무너질 것 같은데 실험을 한번 해보자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안 무너지긴 하네 10일까지는 오케이 공간 하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옮겨 그래서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움직여라 똑바로 일어난다고 왜 일 다하고 놀고 있잖아 야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일 다하고 노시는 분들이에요 피부요? 몰라? 피부 보다 기계가 더 많을걸? 하도 기계를 때려박아갖고 기계가 더 많을걸? 내 생각인데 아마 피부보다는 기계가 더 많을거야 하도 기계를 때려박아갖고 그러니까 애들 개조사항을 보면은 쫙 개조되어 있거든 다리부터 심장, 척추, 오른쪽, 폐, 신장, 어깨, 눈, 귀, 뇌, 턱, 위까지 전부 개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